최근 미국 뉴스에서는 나사의 우주비행 훈련 시스템을 집중 조명했다. 미국의 호기심을 자극한 생각을 읽는 집중력 훈련 프로그램.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미국에서는 최근 주의력이 결핍된 상인의 경우 이혼과 이직 그리고 교통사고의 확률이 높다고 발표됐다. 사람의 뇌파를 단련시키는 효과가 있는 우주비행사 훈련 프로그램. 이 점을 주목해 개발된 집중력 훈련 프로그램은 뇌파를 감지하는 헬멧을 쓰고 컴퓨터 화면 속의 캐릭터를 집중력을 이용해 움직이게 하는 일종의 컴퓨터 게임이다. 게임에 집중하게 되면 우주선은 점점 하늘을 향해 올라가지만 집중력이 흩어지면 우주선은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12살 뇌키. 집중력 훈련 프로그램은 뇌키에게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자폐아들은 각각의 상태에 맞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그 중 주의력 결핍이 심한 아이들은 집중력 강화 훈련을 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뇌키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1년 전 심리치료센터를 처음 찾았던 뇌키는 난폭한 행동으로 격리 수용을 해야만 했다. 이제 난폭한 행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 뇌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미국 450개 학교에서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교육용으로도 이용된다. 자신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자폐아들. 그러나 이제 뇌키는 자신의 생각이 세상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정신적인 안정상태가 게임을 통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스스로 집중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정신적인 안정상태가 미니마스 accidents by keeping people attentive even though there is low stimulation